이 장에서는 데이터의 다양한 모양,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데이터의 변천사를 살펴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기술의 변화, 그걸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좁은 의미의 정의와 넓은 의미의 정의를 살펴보겠는데요. 데이터는 원래 실제 현상, 실제 현상의 일부 혹은 전체일 수도 있죠. 일부를 우리가 다뤄서 이걸 사용해서 어떤 실제 현상의 내용들을 추론하는 게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랬을 때 좁은 의미의 데이터를 보시면 관찰,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관찰된 그 값들의 집합인데 대개는 값입니다. 값이라 하면 옛날에는 숫자였죠. 숫자들의 집합을 말하고 절차라는 게 실험, 실험실에서의 실험, 그 다음에 어떤 설문지를 작성해서 계획된 조사,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정해서 조사하는 그런 능의 절차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는 기획된 수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사용된 언어, 언어들을 보면 숫자가 있고요. 문자, 그림, 음성, 그리고 영상, 정지영상 혹은 동영상, 전자신호 등 다양한 형태가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사람 또는 기계가 사용 가능한 모든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하는 주체도 꼭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록물, 생성, 수집 주체가 기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데이터의 내용과 수집 과정이 아주 제한이 없죠. 왜냐하면 기계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의 양상도 다양하고 변화된 모습이 되겠죠. 데이터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고대 시대 때, BC 40세기 이때는 고대 국가에서 병력과 세수 확인 목적으로 그 당시에는 국가 단위가 작았으니까요. 전체 국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 기간은 일일이 가가호 방문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 모양이었기 때문에 6개월도 걸리는 수도 있고 1년 걸리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수 조사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와서 보면 15세기에 세종대왕시대 때 장영실에 의해서 추구기가 발명됐죠. 추구기 발명 이유는 농산물 수확량 예측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강우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에 약 350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자료를 방대하게 모아서 그걸 분석함으로 해서 농산물 수확량 예측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덴마크에서는 티코 프라에라는 천문학자가 태양계 안에 있는 그 당시에 관측 가능한 천체들에 대해서 위치를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때 관측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가 이쪽 그림이 나와 있죠. 이쪽 그림을 보시면 점으로 찍힌 부분이 티코 프라에 의해서 관측된 위치고요. 그거를 오늘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게 아마 화성일 겁니다. 화성의 궤도를 그린 것이 요거인데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과학의 힘을 빌어서 데이터를 사용한 화성의 정확한 운동, 궤도가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때의 자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토지대장입니다. 그게 이제 그게 이쪽에 있는 토지대장의 목록, 책의 한 모양인데 토지대장을 작성한 이유는 농산물, 농산물의 양을 정확하게 조사함으로 해서 국가의 세수, 수입의 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토지대장 안에 보면은 논 혹은 밭의 토질, 이게 자갈밭인지 좋은 땅인지 그 다음에 수확량은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이 논이나 밭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이제 이미 된 그 지역에서의 세금 양은 얼마인지 이게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금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세기로 하면 찰스 다윈,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의 화석 자료가 좋은 예인데요. 다윈은 청년 시절에 지질 연구를 위해서 비글호를 타고 남미의 태평양 연안 지역을 항해를 했었죠. 그걸 하면서 발견한 것이 화석이 시대별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특히 남미의 태평양 쪽에 있는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섬 지역마다 살고 있는 앵무새, 앵무새의 부리 모양이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는 걸 보고 그 자료를 다 모읍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거북이, 거북이의 등, 등껍질의 모양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이 관측을 하고 또 이제 자료로 다 모으죠. 그 모아놓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왜 이럴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다른 과학자 동료와 분석한 결과 맺은 결론이 바로 바로 진화로 일어난 그걸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그 자료의 힘은 아주 강력하죠. 그 다음에 콜레라 재앙인데요. 영국, 런던 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 재앙 자료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9세기인데요. 앞에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지역에서의 전염병에 의한 재앙은 14세기부터 이때까지 19세기 때까지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때는 콜레라였는데요. 콜레라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공기 위에서 전염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조사 결과 전염병의 원인이 물에 있다 하는 걸 이 사람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맨델의 완두콩 자료가 역시 19세기의 자료를 모아서 유명한 형질 유전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요. 맨델은 아시다시피 성직자죠. 그래서 성직 수도원의 뜰에 있는 완두콩, 완두콩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완두콩의 그 콩의 잎, 잎이 주름진 정도, 그 다음에 잎의 색깔, 색깔의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완두콩도 둥근 모양이 있고, 들그룹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완두콩의 색깔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완두콩의 이 꽃, 꽃도 역시 다르죠. 하얀 색깔 있는 거 하면 분홍빛이 있고, 이렇게 형질이 다른데 이 형질이 다른 거에 어떤 세대 간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변한다는 걸 이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표한 것이 1863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료가 충분한 자료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적인 그 분석과 그 뒷받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70년 뒤에 1930년에 영국의 통계학자 R.A. Fisher에서 이게 분명하다. 과학적으로 그걸 이제 저희 말하면 증명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유전학의 바탕이 닦여진 겁니다. 그 다음에 통제 실험을 통한 질병 전염 자료. 이것도 역시 이제 19세기 때 수집한 그 자료가 되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예컨대 이제 콜레라 재앙이 있어서 어떤 지역의 물에 의해서 콜레라가 전염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같은 지역이라 해도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린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성별 차이가 있는가 나이별로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사는 지역 주거 환경에 차이가 있는지 등등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정말 병에 걸리는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건강한 사람 또 나이별로 다 구분을 지어서 조사를 한 거죠. 그런 자료를 또 모아서 분석을 함으로 해서 전염원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와 같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런 이름들이 있죠. 건강진단 자료.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할 때 우리 신체의 내과적인 혹은 이제 그 외과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자료를 제공되죠. 우리 몸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그런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 정보 자료가 있죠. 이와 같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그 DNA의 시퀀스들이 사람마다 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걸 분석함으로 해서 암 발병률이랄지 암의 종률이랄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자료 분석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초기에는 100만 원 혹은 몇백만 원대였던 그 분석 비용이 지금은 10만 원 혹은 그 이하로 감소하게 됐죠. 이만큼 복잡한 자료라 해도 그 분석하는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기도 자료 연예인이나 혹은 정치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인기도 자료를 우리가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있는 자료랄지 페이스북에 있는 자료랄지 그 자료를 분석함으로 해서 그게 저희 말하면 관계망 네트워크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누가 얼마나 더 그 집단에서 좀 리더인지 어떤 사람이 더 그 뭐라고 그럴까 관계적인 그 친구 사이에 관계적인 어떤 역할을 많이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객 관계 자료 이거는 주로 유통회사나 일반 소매업 회사에서 필요로 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게 구매 행태 언제 어떤 물품을 어떤 주기로 구매를 하는지 그 다음에 구매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 가게 동일한 장소를 활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은 뭔지 불만사항은 뭔지 등등 이게 다 이제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아주 민감한 게 이런 겁니다. 그 회사는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친구처럼 잘 AS를 해주더라 그 다음에 참 AS를 잘해주는 게 너무 안전하다 그 회사는 좀 믿을만하다 혹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회사는 정말 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객 간의 이야기들이 이 회사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것과 같은 정보들이 이제 고객 관계 자료라는 그 이름하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 추적 자료는 예컨대 야구 게임, 축구 게임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관객들이 참석하는데 그 관객들이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용하고 어떤 휴게실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편의점을 많이 사용하는지 등등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IoT, 이건 사물 인터넷 자료죠. IoT 자료, 이거 이제 유통상품의 품질 이제 각 예를 들면 식품 관련 유통업체 같으면 그 식품의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것과 같은 센서를 이제 부착함으로 해서 유통상품 품질을 계속 관찰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 부착형 센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시에 건강을 측정하는 그러한 그 결과들이 이제 자료로 모아져서 이렇게 그 건강의 상태를 항상 관찰하면서 예측도 하고 그런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자료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모양이 되겠습니다.